제가 준비한 대로 많이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어... 페더급에서 처음 두 번째로 써봤는데 페더급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고 최급과 감량하기 너무 쉬워서 어... 앞으로는 벤터급, 페더급 둘 다 가리지 않고 할 생각이고 먼저 제 최급인 벤터급을 먼저 좀... 어... 왕자가 비어있으니까 어... 거기에 더 근접한 선수가 되도록 노력할 거고 어... 김용수 선수와의 2차전을 이제 대회사에서 만들어주신 대로 할 예정입니다 오늘 가장 아쉬웠던 점이 뭐였어요? 어... 레슬링을 사실 많이 준비했는데 레슬링을 많이 못 쓴 게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... 어... 상대가 좀 어느 정도 맷집이 있고 터프하다는 거 알고 있어서 스텝을 많이 쓰려고 노력했는데 스텝을 많이 못 쓴 게 좀... 이런 드로우를 남기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고 어... 그리고... 감독님이 지시한 세컨말은 그래도 잘 들려서 아니 그래도 좀... 경기 감각이 너무 떨어지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개체량 때 그 모습과 달리 오늘 경기 끝나고 서로 안아주고 좀 푸는한 모습을 보였는데 앙금은 풀리셨나요? 어... 앙금은 사실은 풀렸기보다는 뭐... 김용수 선수랑 따로 얘기할 때 될 부분인 거고 선수 대 선수로서의 그런 악감정은 없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런 감정은 아직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선수로서의 그런... 그래도 리스펙은 한번 써봐서 이 선수가 어떤 선수고 어떤...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... 주먹을 썩다 보면은 서로 말하진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종합격투기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... 선수로서의 그런 앙금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